이재선 종이샴푸 그냥 닦기만 하면 돼? 여긴 신기하다 반대쪽도 벽에다가 근데 속은 모르겠는데 얼굴 라인 쪽에 있는 게 그냥 이 정도면 머리를 감는 거 아니지. 야 일단 시원한데? 슬림감 있어? 어 약간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거 같기도 하고. 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. 먹고 있는 거 같은데? 떡이 지고 있어. 이렇게 되는 게 맞아? 싸멕스로. 아 그래? 근데 자연 건조돼야 된다는 거 봐서는 좀 웃긴 하는 거 같아. 그래 이 꼬라지가 맞다 이거지? 그냥 자버려놓고 머리 안 벗는 사람 같아. 머리 안 말리고 나오는 사람 같은데 그쵸? 아 약간 마른다. 마른다. 좀 말랐다니까. 신기하다. 그러니까 결국 드라이 샴푸랑 비슷하네 약간. 야 너 거기 빨개졌어. 이거 맞아? 그러니까 글쎄 저은화상이. 아 이게 저은화상이야? 응. 그럼 떼야지. 몰랐어.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. 웃으진 않고? 어쩐지 좀 화끈화끈하더라. 이거는 왜? 야 이거 생각보다 막 시원하지 않지? 네.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.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. 네. 아주 안 닦아줘 봐. 응. 고마워. 닦아시는 거 아니에요? 떼 나오겠다. 오히려 좋아. 테이블 따윈. 테이블 따윈. 이거 한 입씩 소품 넣어서 맛있게 없애버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첫 끼라서 맛있는 것 같은데. 응. 씻었다가 먹어가지고. 귀여워. 네. 지금부터 쉬면돼. 혹시 몇 분의 머리끈 있는 사람. 아니 왜. 뒤로 푸지 마. 엄마 진짜 죽었어?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?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?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? 엄마가 먹을 사람. 나 이거 다 먹나? 나 또 퍼리스도 다 먹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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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막 태어나는 애기 같아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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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Pod. 여보세요? 오. 오. 이따가 해집 되면은. 아니 segurança 펜해집 ㅎㅎ 오. 너 라면도 이따가 해지면 먹어. 지금 먹으면서 죽어. 라면म는데? 아 pulco. ben창사 yesterday. 원협에 라면 먹었겠다 그냥. 언제든 안 쏘 demise Research. 네. 뭐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따가 해지면 먹어야겠다고 그랬어. 뭐지 향도 가지고 오더라. 투오 어떻게 가고 왔어? руб. 아까 왔어. 이 녀석 범죄성이 굉장한 걸. 나도 가져오려고 그랬었는데. 나 해밥하지만 먹어도 되냐? 공연 공연 유나야 공연. 아까 우리 주보다가 공연했잖아. 이거 우리 시켜 먹으려고 했던 거기야? 아니야. 몰라. 야 그거 환희야. 환희야. 야 우리 따코야켓 피자 먹어야 돼? 아 어제 본 거야? 김빛따코 피자 먹었어. 아 맞네. 아 맞다. 일단 피자 먹고. 이제 라면 먹어야 돼. 라면은 두 개만 끓여서 넣으라고 그랬어? 그냥 먹지 말자. 우리 최대한. 최대한 생으로 먹자. 피클 안 뜯을 거지. 아무것도 뜯지 마. 메인 메뉴 말고 아무것도 뜯지 마. 아 탕수육이구나. 너 이거 안 먹어봤어? 나도 안 먹어봤어. 처음이야.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? 나 올래? 네. 어디 가? 산책. 너 와야 되는데? 같이 가. 15분 뒤에 가. 그렇대. 15분 뒤에 가. 우리 그러면 가 있을 테니까 15분 뒤에 와. 안 돼. 샘이 울어. 어? 궁금해. 우는 거. 아 오케이 오케이. 다행아. 어떻게 한 번 울려줘? 아니야. 한 바퀴 돌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샘이 픽업해서 한 바퀴 더 울려. 나는 혼자 갈게. 응. 왜? 좀만 떨어뜨려. 너 왜? 더워. 그럼 너가 좀 옆으로 가볼게. 약간 아니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각소를 풀어보는 거 어때? 안녕하세요. 미안해. 아 맞다. 고소 게임 안 가져왔어? 가져왔는데. 로미큐블. 빌려주셨어. 아 회 떨어지는 거 태만하지. 야 벌레태 치즈를 뿌려도. 이거 벌레 모임대 아니야? 그니까. 캣닙 같은 거 아니야 이거? 캣닙. 집 가서 샤워하면 진짜 천국 같겠다. 응. 지금 너무 재밌고 줄 먹고 마시고 그렇게. 그렇게 해. 조금 더 캣닙해서 맞춰지지 않아? 어 좀 나아졌어. 아까까지는. 나 아까 처음 봤을 때 지지고 싶었어. 처음 봤을 때 니네 다 머리에 딱 콩 맞추고 싶었어. 왜? 둘째 지수가 그만큼 높았다는데. 엄마인 줄 알아봐. 머리는. 헤엑 헤엑 헤엑. 헤엑. 근데 누나 27분까지는 안 걸린 거 같지 않아? 걸렸나 무대에. 미안해. 그냥 기억 고정이구나. 별로 나온 거 맞았는데. 와 시원해졌다. 나 저거 있어. 아니 아니 나 저거 있어. 저거 있어. 이거 해서 이 중에다가 발라야겠다. 아 시원해. 알뜰살뜰 굿. 뭐야. 이러고 집 가서 또 먹는다고요? 응. 집에 가면 배고플 것 같은데? 맞아. 그렇군요. 배부르다면서 제일 열심히 먹어요. 내 말이에요. 내 말이에요. 짜잖아요 어머니. 짜요 어머니. 햄이 봐. 잘 먹는다. 햄이 먹방해도 될 거 같아. 나요. 고맙습니다. 나. 들어가면 됩니다. 아침에 말을 만났어요. Roman.